그래서 고민이 있을 때는 뭔가 결정이 잘 안 될 때는 우리는 기어서라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주변에 가족을 제외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가장 친한 다섯 명의 사람의 평균이 당신이라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옛날 친구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만나보면 진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너무나 품격 있게 나이 든 친구가 있는가 하면 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너무 천박하게 변한. 보면 어떤 친구랑 어울리고 있는지를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외모도 말투도 하는 생각도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높이려면 배울 게 많고 그게 꼭 뭐 경제적인 거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품도 그리고 독서량도 사람을 대하는 예의도 내가 참 어우 닮고 싶어 배우고 싶어 그래서 이런 배울 게 많은 친구들 옆으로 계속 가서 그 친구들과 교류를 하면 내 평균 점수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맨날 만나던 사람 만나고 이 친구는 만나면 맨날 남 흉만 봐요. 근데 나한텐 잘해. 그래서 30년째 만나고 있대. 이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진작에 이 사람과 좀 멀어졌어야죠. 왜냐하면 남을 흉보는 거 내가 동조하지 않더라도 계속 듣고 있으면 내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겨요. 그래서 좋은 사람 곁으로 갈 확률이 되게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배울 게 많은 친구들 옆으로 가자. 평균 수준을 높이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제 내담자분이 78세신데 이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진짜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잖아요. 65세가 넘으면 사우나 가서 나체로 딱 앉아있으면 대학 나온 X나 한글 모르는 X나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젊어서 학력이 얼마나 높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품격이 65세 이상에서는 너무나 확연히 나오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불을 아무리 누렸어도 정말 안 좋은 인상과 관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는 한글을 몰라요. 그런데도 남에게 베풀고 좋은 사람들과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온 분이라면 너무나 온화하고 불격 있는 인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에서는 자기의 인품을 결코 숨길 수 없다. 78세 어르신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느낀 게 정말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있는데 자꾸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젊은 20대 청년들을 보면 친구들이 서로가 A, B, C, D, E가 다섯 명이 서로 무리로 몰려다니는데 이 다섯 명이 서로를 각자를 다 싫어해요. 각자 문제를 일으키고 너무 충동적이고 근데 이 다섯 명이 계속 몰려다니는 이유는 다섯 명이 정말 평균 점수라고 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섯 명이 있을 때 뭔가 나쁜 짓을 하든 뭐라든 이 다섯 명이서만 할 수 있고 그때 나오는 그 도파민 같은 게 다른 관계로는 도저히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면서 계속 뭉쳐서 계속 같이 다닌다. 그래서 패거리들 같이 돌아다니면서 안 좋은 일하고 또는 남 흉보고 그런 어떤 그룹이 있다고 치면 과연 그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좋아서 같이 맨날 시간을 보낼까 정작 본인들은 서로 또 뒤돌아서면 되게 싫어해요. 서로 싫어하고 근데 계속 만나고 그게 뇌의 비밀이에요. 우리 뇌는 알고 보면 되게 부정적이에요. 뭐냐면 살던 대로 살아. 이렇게 계속 말해요. 살던 대로 살아. 그냥 만나던 애들 만나. 편하잖아요. 근데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그 내 내면의 목소리를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아니 나 살던 대로 안 살 거야. 나 오늘 강의 들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대. 그래 나 인간관계 정리해볼래. 그리고 배울 게 많은 사람 옆으로 가볼래. 끊임없이 내 내면의 소리를 거절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성공하잖아요. 그럼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끊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내 내면에서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뭐 이제 와서 내가 뭐 친구를 다시 사귀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일하고 나의 뇌는 나에게 계속 말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이 들수록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내면의 목소리가 안주하라 라고 할 때 싫은데 나 100살 이상 살면서 더 품격 있게 살 건데 그렇게 용기를 좀 내보자. 제일 무서운 적은 나 자신입니다. 타인이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똑같아요.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 과정과 그게 경제적인 부분이든 인격적인 부분이든 인간관계에서 또 훨씬 더 윤택하고 나은 인간관계를 가기 위한 과정과 단계와 그게 똑같아요. 안전지대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또 다른 새로운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은 인간관계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근데 그거를 이제 넘어서야 되는데. 맞습니다. 인간관계도 똑같군요. 교수님 말씀. 이대로 살고 싶은가 더 잘 살고 싶은가 나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또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을지 자꾸 상상해 봐야 돼요. 이대로 살면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거의 다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마이너스로 가거나 더 잘 살고 싶다면 나의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 환경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 그 다음이 운동입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시간은 수명이 늘어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심리학에서도 정말 강조하는 게 마음 건강과 몸 건강은 하나다. 그래서 정신 신체 의학이라고 해요. 정신과 신체는 하나다. 그래서 이 책에도 무조건 몸을 움직여야 된다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정말 무기력하고 그냥 이 삶에 안주하고 싶을 때는 우리는 기어서라도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고 그리고 정말 두 발로 땅을 딛고 걷거나 뛰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걷거나 뛰면 혈액순환이 정말 잘 되고 혈류가 뇌로 갑니다. 그리고 활성화돼요. 그래서 안 했던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있을 때는 뭔가 결정이 잘 안 될 때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걷거나 뛰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뇌가 자극돼서 훨씬 더 긍정적이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운동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기어서라도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된다. 저 역시도 정말 많이 말씀드려왔던 게 마인드셋 할 때 결국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원래 잘 안 되거든요. 그거를 그렇다고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서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조금 더 그걸 하기에 수월할 뿐이지 저절로 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냥 밥 먹듯이 매일매일 그거를 정말 이 악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전합니다. 정말 맞는 말. 뇌과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서 아무 공부도 안 하고 결심만 한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건 정말 내가 본받고 싶은 긍정적인 사람.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이 좋고 아니면 좋은 강의 듣고 좋은 책 읽으면서 거기에서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면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간다. 이걸 믿고 운동하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생각도 감정도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이 직장 다니니까 맨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이건 핑계예요. 우리 뇌는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자극을 받았을 때 6초의 시간을 줘요. 그리고 6초 동안 질문해요. 지금 화를 자극 받았어요. 내가 화를 낼 만해요. 근데 우리 뇌는 이 주인님한테 물어봅니다. 6초 동안. 주인님 화를 낼까요 말까요 낼까요 말까요 낼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그럼 내가 나의 습관대로 하나를 때려잡는 거예요. 화를 내자. 아휴 나를 위해서 내지 말자. 저 인간이 이상한 거지. 그리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나 너 때문에 지금 짜증 났어. 너 조심해. 이건 진짜 어리석은 말이에요. 너 때문에 짜증 난 게 아니라 우리 뇌는 나에게 물었어요. 주인님 짜증을 낼까요 말까요 낼까요 말까요 낼까요 말까요 물었어요. 내가 낼까 말까 중에서 짜증 내자. 아휴 짜증 내봤자 내가 똑같은 인간 되지 안 낼래. 왜 이렇게 짜증을 내세요. 앉아요 앉아요 물 한 잔 먹어요. 왜 이렇게 짜증이 났나 말해봐요.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도 감정도 내가 선택하는 거지. 너 때문이 아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트레이닝 연습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 누구 때문에 화가 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화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화는 내가 내는 건데. 그리고 책 제목에 마음 근육이 있어서. 저는 마음 근육이 이거구나. 지금 딱 저는 와 닿는데.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6초의 시간을 두고 반응을 할 거잖아요. 그 사이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을 하기까지. 마음 근육이 단단한 사람. 맞아요. 올바른 보다 현명한 반응으로 나갈 거고요. 이 마음 근육이 없으면. 외부의 자극에 그냥 즉각 반응이 나가는 거죠. 오면 바로. 바로 반응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탁 치면. 마치 작용 반작용처럼. 치면 팍. 남이 치면 팍. 네. 그게 우리가 동물의 뇌라고 하는데요. 편도체는 3초 만에 반응합니다. 네. 자극을 주는 대로 3초 만에 짜증내고 하네요. 그건 동물의 뇌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 근육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사람은. 6초 동안 그 반응을 조절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교도소에서 그 강력 범죄자들. 심리치료를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고민 상담 심리치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소자들이 제가 했던 교육 중에 제일 도움된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압도적인 게 이 6초 훈련이에요. 6초면 더 좋은 감정과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되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화가 났고 너 때문에 분노했고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때렸고 내가 살인도 할 수 있었다. 네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다. 나의 뇌는 나에게 충분히 선택할 기회를 줬고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온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강력 범죄자 아저씨들이랑 제가 같이 이걸 해요. 확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낼까 6초 동안 이걸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게 해요. 짜증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내지 말자를 선택해요. 그리고 막 웃어요. 그래서 6초면 된다. 선택할 수 있다.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린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훈련할 수 있고 훈련을 하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강력 범죄 재소자분들은 심리상담 이렇게 해보시면 조금 특이점이 있을까요? 네. 우리 오늘 대화에서 다 나왔어요. 엄청난 인생의 사건은요.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가까운 사이에서 인생에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요. 살인사건도 모르는 사람 묻지마 살인사건 얼마 없어요. 살인사건도 정말 가까운 사이인데 너무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고 배신감을 느꼈을 때 특히 이제 저희 여자교도소 가보면 이제 빨간 명찰하고 있는 언니들이 이제 살인이에요. 근데 얼굴이요. 그냥 제 친구들의 얼굴이에요. 우리 동네 언니들의 얼굴이고 근데 누구를 죽였나 보면 누구를 죽였을 것 같아요. 가족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가족, 친구. 친구, 친구 왜 죽여? 남편이 압도적 일이에요. 그 사람을 한때 사랑했죠. 한때 사랑했는데 정말 가깝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관계가 됐을 때 이거는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끝나. 그래서 가족 사이에 의외로 살인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이 그런데 내가 배신감을 느끼고 엄청나게 자존심이 훼손되었을 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왜 죽였어요? 라고 저희는 물어보죠. 왜 죽였어요? 라고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대답이 그 사람이 저를 무시해서요. 이게 압도적이에요. 근데요. 이게 내 마음 근육이 튼튼하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상대가 날 무시해도 그걸 별로 나의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사람 사람 되게 볼 줄 모르네. 나 좋은 사람인데 왜 딴 데서 화난 걸 나한테 이렇게 하플이야? 네가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 그냥 금방 털어져요. 근데 정말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은 지나가다가 누가 쳐다만 봐도 왜 쳐다봐? 왜 쳐다봐? 이게 살인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잘 보호하고 자존감을 키우고 이렇게 내 마음 근육을 보살핀다는 것은 사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뭐 다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보면 요즘에 분노하고 있고 우울해하고 있고 시기나 질투를 하고 있고 그런 꼴 다 이도저도 보기 싫다 하면 이제 운둔 히키코몰으로 세상과 단절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거의 키워드들이 이런데 특히나 이제 우울해하시는 분들 같은 게 우울증 이건 이제 사실 병이잖아요. 병인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21일 동안 우울증을 치료하는 회복하는 그 과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뇌과학에서 21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가 살던 대로 살아 만나던 사람 만나 에이 뭘 새로운 걸 도전해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뇌에 지진이 일어날 때가 언젠가 하면 내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안 하던 행동 안 하던 행동을 21일 동안 매일 하면 이 21일이 고비예요. 21일 동안 매일 하면 습관이 형성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도 3, 7, 20일 21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 7일이 지나야 외부 사람들 보여주고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21일은 생명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해보고 싶다 안 하던 운동을 먼저 하는 걸 전 가장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안 하던 것 중에서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걸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매일이 중요한데요. 중간에 하루 빠졌어요. 언제 제일 많이 그만 할까요? 작심 3일 네, 3, 4일 때 다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대위로 가야 돼요. 그때부터 다시 1일 21일을 꾸준히 하면 우리 뇌가 항복하기 시작해요. 아유, 이 인간이 이제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대.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21일을 성공하고 나면 3개월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3개월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불편해져요. 그럼 1년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1일, 그 다음 3개월,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 뇌에 새로운 알람 시계가 생겨요. 죽을 때까지 평생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울한 상태를 21일간 어떤 루틴을 좀 거치면 될까요? 이게 결심만으로는 어렵고요. 내가 어떤 방송을 선택하든 어떤 책을 선택하든 그래서 뭔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면 멈추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으로 21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모여서 같이 책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는 안 된다는 독자를 다 모은 거죠. 그래서 21일 동안 매일 온라인으로 만나서 같이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매일 밤에 책을 안 읽으면 잠이 안 온다. 습관이 형성된다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함께하라. 함께하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써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책도 빌려 읽으면 반납하고 나면 더 빨리 까먹어요. 그래서 책도 나만의 막 이렇게 노트북에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밑줄도 긋고 그리고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 방송도 정말 좋은 방송을 들었다면 저는 한 10번은 들어라. 21일 동안 매일 들어라. 그러면 정말 이게 외워지잖아요. 행동으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함께하라. 앞으로 10년 뒤에 교수님도 저도 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서 또 다른 내가 되어 있을 건데 10년 뒤 정말 또 다른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설레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10년 뒤에 이렇게 되어 있으리라 저 이제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나는 많은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또 새로운 길을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끊임없이 책을 읽을 거고 그리고 끊임없이 부러운 사람들 옆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노하우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내가 충분히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매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좋은 사람들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꿈꾸는 그 이상이 충분히 되어 있을 거다. 제 인생의 제일 큰 꿈이 뭐냐면 명랑한 할머니 되는 거예요. 진짜 귀엽고 명랑한. 인생을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를 사랑하면 노인이 되어서도 아주 명랑하고 귀여운 할머니가 될 수 있다. 저는 그것만이 제 꿈이에요. 쇼펜하우어가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명랑한 마음. 철학자 막 이러고 있는데 결국 강조하는 건 명랑한 마음. 맞아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미 망한 것 같다.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우선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자야 돼요. 우리가 잠이 부족하면 뇌는 무조건 부정으로 가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 들수록 내 외모를 좀 가꾸는 겁니다. 그래서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한 명 잡아서 둘이 한 조가 되세요. 그래서 저도 제 조카랑 지금 두 달 동안 5kg 빼기 매일 아침 몸무게 인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 내기로 했어요. 50만 원.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죽기 살기로 막 노력하게 돼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사소한 거라도 행동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살을 빼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괴로울 때는 잘 먹고 잘 자고 500원짜리 마스크 시트라도 사서 피부 마사지라도 한 번 하고 그리고 방 청소하시라 그럽니다. 내가 내 공간이 깨끗하고 상쾌하고 내 공간에 있는 게 즐거워야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방이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돼 있고 막 방에서 냄새 나고 이러면 계속 방 탈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나보다 질 낮은 인간들하고 계속 만나게 돼요. 그리고 집이 싫어지고 그래서 나를 가꾸라 그리고 집 청소하라 이런 것들 저는 많이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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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